자!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채널티!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는 위로가 되게 아주 좋은 친구 너는 나의 일이야 너는 나의 고백이야 지쳐지기 나의 것이야 친구야 우리 부적의 자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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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우리 부적의 아이들 우리 부적의 자리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완전 침대 여기 있는 거 15도 침대 너야 정말 멋진 침대 너야 정말 멋진 침대 안녕하세요